네 안녕하세요 양실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속초 맛집 한군데 소개해드릴게요 속초 중앙시장 많이 가시잖아요 제가 전에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제가 빼먹었습니다 지금 옷 보시면 겨울옷이잖아요 한참 전에 찍은 건데 이 영상 발려나고 깜짝 놀랐어요 에그타르트 집인데요 에그타르트에 진심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카오에서 드시고 대만에서 드시고 또 유명하다는 에그타르트 집에 가셔서 드셔보시는데 제가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조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요 우리 좀 지금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 중에는 속초에 있는 마카오박이라는 에그타르트 집이 진짜 맛있습니다 와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가게에 되어 있는데요 100% 예약으로만 주문을 받아요 여기 지금 줄 서 있는 분들도 예약을 하고 줄을 쓰신 겁니다 평일날은 시간대별로 픽업이 되는데요 10시, 11시, 2시, 4시에만 픽업이 가능해요 저희는 4시 픽업으로 예약을 했는데 3시 한 반쯤 가면 전혀 무료일 것 같지 않은 비주얼로 간판이 있는데 4시 땡 딱 해야 문 열어줍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가고 싶으시면 4시 전부터 줄을 쭉 쓰시는 거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가게인데요 만들어진 에그타르트가 있고 주문한 대로 그냥 바로 착착착착 담아주십니다 그럼 착착착 받아서 나오면 되죠 굉장히 빠릅니다 예약을 하고도 줄을 한참 쓰고 받아오는 이 신개념 구매에 좀 놀랍기도 했는데 제 집에 와서 먹으면서 충분히 이렇게 해도 먹을만 하구나 라는 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맛있는 에그타르트 집이었습니다 에그타르트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 혹시 여기 속초에 있는 마카오박 가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